우리 인도와 티벳에 있는 절에 있는 스님들과 인터넷으로 법문을 듣는 모든 도반들과 티벳에서도 그 인터넷으로 인해서 이것의 법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문의 여섯 번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제 후기배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후기배다 시대를 초기와 후기배다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배다는 다 말씀을 드렸고 후기배다, 후기배다를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후기배다를 쉽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세 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먼저 보십시오. 후기배다 시대의 세 부분은 사배다와 내가짓 배다와 바라문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철학의 시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의해서 나눈 것은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시대에 그때의 어떠한 경전이나 문학들에 그 문학의 그 안에 있는 그 문학의 장르를 분류를 해서 그렇게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그 네 가지 배다에 의해서 온 것들을 대해서 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리그 배다, 네 가지 배다 중에서 제일 먼저는 리그 배다입니다. 리그 배다는 처음에는 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전으로서 암송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후예 기록을 했습니다. 리그 배다를 기록했을 때 나머지 세 가지 배다를 글로 지었을 때 인도에는 그런 문학이 굉장히 승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라문의 시대는 배다의 문학이나 배다의 견해들이 브라만의 근본이 됩니다. 그것을 배다를 설명하는 그 문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바라문 시대에 있을 때 그때의 문학이라고 하든지 그때의 있었던 경이라고 하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이 도표를 보시면 그쪽의 두 번째 브라만의 시대라고 되어 있고 산스크립트로는 브라마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리안낙가라는 그런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우파니샤드가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 찬사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바라문 시대의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라만의 문학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브라만에 오는 그러한 뒤에 배경이라든가 뜻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열망을 하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전혀 다른 어떠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냐고 오로지 그러한 제사의식을 지내기만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 그 후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바라의식을 하는 제사장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증가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힘도 자연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떠한 힘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미득을 보여주거나 어떠한 의식을 그렇게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의식을 점점 더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없었던 것을 아주 전보다 더 크고 정교하게 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베다의 시대 때 브라마나의 문학이 왔던 것들은 온 것과는 약간의 상황이 마치 다릅니다. 처음에 리그베다 시대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어서 중점적으로 신에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브라마나의 문학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오로지 의식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이 오로지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의식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이라든지 오로지 의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식 또한 밖으로 보이는 어떠한 형태라든가 밖으로 보이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차리는 재물들을 굉장히 넓고 잘 차리고 하는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만을 했습니다. 예전에 자기들이 믿었던 그 안으로 자기 자신 마음에 있는 공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공덕 안에 자기 마음을 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변해서 오로지 밖의 것만 크게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신을 믿고 있는지 신에 있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의식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움직이라든가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의식이 제사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의식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는 글을 짓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하고 행하는 방법들이나 그 물건들을 전부 다 기록하게 되면서부터 그것이 바람의 문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처 불교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네 가지 배단은 부처님의 경전과 같고 브라마는 우리 부처님의 경을 논서를 한 논서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한다면 그 릭제를 공략으로 올리는 그것이 그 배단 그것이 어머니와 같은 권언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브라마는의 범서입니다. 브라마는의 문학입니다. 브라마는의 문학의 주된 내용은 그 주된 내용 안에 있는 주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먼저 리그 베다의 근본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베다 안에는 본래 자연에서 오는 시 하늘과 해와 땅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신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자연계를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점점 변화해서 마침내는 브라마는의 문학이나 범서가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연적인 물질, 자연계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신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 브라마가 왔을 때는 자연계가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간이 왔을 때 그 세간을 신이라고 했고 우리가 기도의 신, 그러한 기도의 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계에서 와서 이것은 자연계에 있는 이러한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 창조주, 브라마 창조주하고 기도의 신은 전부 다 우리가 아, 신은 이럴 것이다 하고 추상적으로 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브라마의 경전에서 변화한 것은 예전에는 신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지나서 지금 브라마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뜻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브라마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베다 시대에서 변해서 이 브라마 시대는 신들이 전부 다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비슷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신들이 아주 가피가 크고 굉장하다 하는 그러한 신들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들과 정말 다를 것이다. 사람과 다른 본성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후에 바라문이 바라문의 문학이 왔을 때는 신들이 전부 다 평범한 사람들의 형상과 평범한 사람들의 습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들조차도 어떤 큰 허물이 있었습니다. 브라마의 문학에 보면 신들도 어떠한 멋을 얻기도 하고 신들조차도 어디에 들어갈 자리가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루나라는 그런 그 사람에게 나쁜 것을 보내고 힘들게 한 것들 힘들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처럼 신들조차도 어떠한 큰 허물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본다면 처음 베다가 시작했을 때는 신들은 굉장히 높고 그래갖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지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떠한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생각들이나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었을 때 자기들에게 이익한 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예를 든다면 삼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숭고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왕이나 그러한 사람들한테 공략을 올리면 그걸 어쩔 수 없는 삼보보다는 더 이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아주 너무 높게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마음속에 마음속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부처님이나 아니 왕이나 어떠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준다면 바로 우리를 이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이 어떠한 군인이라든가 왕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을 삼보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때에는 그때 있을 때 그런 신들이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신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리그베다에서 르드라라는 폭풍의 신이었던 르드라는 르드라는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르드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파괴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신들이 점점점 그렇게 왕축 그러니까 인드라의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르드라를 믿었습니다. 인드라가 되었다는 그러한 르드라가 인드라가 되었다는 변해서 인드라가 된 것은 바라문 시대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 르드라는 그렇게 무섭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큰 신 세 신 중에서 하나가 왕축젠브라고 있었는데 지금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인드라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 큰 신이라고 하는 마하데바라고 위대한 신 마하데바가 있습니다. 그 마하데바 신도 그 당시에 바라문 시대 때 오게 되었습니다. 바라만문에서는 바라문의 문학은 굉장히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라문의 문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바라문 문헌의 어느 한 부분에서 보면 마하데바가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후에는 마하데바는 그러니까 마하데바는 인드라와 인드라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변화된 하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 번째 브라만의 큰 경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그 경향에 보면 두 가지 그 브라만 중에서도 어떤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나는 우리가 시를 얘기를 할 때 그 그 그 비슈니가 신이 아닌 반신을 그렇게 속여서 비슈니가 세간의 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이 세간을 모두 다 얻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른 얘기는 그 비슈니가 그 신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드라가 인드라가 비슈니의 머리를 완전히 잘랐다 합니다. 그래서 그 그를 복종시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라문에는 신들의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것은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별로 믿을 것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러한 머리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문경저 안에는 그렇듯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들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힌두 바라문경저 내문학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들이 어떻게 왔느냐 그러한 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한 무엇인가 그리고 신들이 손으로 묻으러 하고 있는 세간에 왔던 그러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신들의 이야기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새롭게 지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진실한 것이 서로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진실에 본래 있었던 걸로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본다면 이해할 것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은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유명하거나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우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브라만 경전에서 보면 만우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을 보면 똑같습니다. 만우는 리그 베다 문학에서 보면 인간의 처음 최초의 인간입니다. 만우 자체가 사람입니다. 이 세간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만우는 우리 육도의 인간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비슷하게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와 만우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만우의 이야기는 만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우는 어느 날 손을 씻으러 강에 갔습니다. 거기 손을 씻고 있을 때 물속에서 물고기가 왔습니다. 그 물고기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달라. 그때 나를 먹을 것을 주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어느 날 이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우가 그 만우의 말을 물고기의 말을 듣고 물고기를 키웠습니다. 그 어느 날 그래갖고 물고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만우에게 한 몇 년 안에 홍수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큰 홍수가 날 것이다. 했습니다. 큰 홍수가 왔을 그때 여때는 너는 당신 나의 말을 듣고 배를 하나 만들어라. 만들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우가 물고기의 말을 듣고 배를 만들어 준비해놓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큰 홍수가 왔습니다. 큰 홍수가 왔을 때 만우가 예전에 준비해놨던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배에 올라갔을 때 물고기가 와서 배를 끌고 갔습니다. 북쪽의 나무 아래까지 갔습니다. 나무 아래에 갔을 때 홍수가 없어질 까지 기다렸습니다. 홍수가 다 가고 나는 후에 만우가 내려 배에서 내려오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만우는 자기에게 그러한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필요하지만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원을 했습니다. 신에게 신이 그렇게 자기를 봐주기 위해서 어떠한 거 기도를 하고 또 검욕 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했습니다. 어느 날 물속에서 여자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일라라입니다. 일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일라는 물속에서 나와서 만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나를 희생하는 제사에 사용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아들과 많은 중생들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일생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우는 그 여성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많은 후손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만우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육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만우의 아들이고 만우는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유태인에서 말하는 유태인의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에도 예전에는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란 이야기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의 지역들은 다 다릅니다. 예전도 지금들과 완전 다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은 이 세계는 그 중간에 큰 바다도 있고 바다가 많은 사람 지역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야기가 하나로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이렇게 왔다면 진짜로 있었는가 만약에 왔다면 진짜 어디서 왔는가 이거 생각해 본다면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 예전에 그 조상의 조상 조상 들이 그 어떠면 홍수가 왔을 때 그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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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물이 넘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람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만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그 당송의 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송 현자 일곱 명 이런 것도 후에 온 이야기지 처음 만우의 이야기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만우의 이야기 때는 자기 혼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후에 각기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이 없었습니다. 현자들 조차도 자기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 분들이 자기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만에서 보는 견해 철학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만에서 발생한 철학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들은 진실로 보면 본성을 연구하기 하는 것을 본성이나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견해를 그러한 견해들이 옮겨온 이유는 주로 희생 재물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많이 짓고 지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재물과 희생 제사를 기반으로 한 희생 제사를 위해서 지어진 견해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해라고 하는 견해라고 철학이라고 말하자면 진짜로 말하면 진짜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리그베다 이후에는 리그베다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본질이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합니다. 이 브라마는 거의 제사의식의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안에 그 이야기들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 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런 철학적인 부분을 넣은 것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에 온 것처럼 이렇게 철학적이 굉장히 좋거나 의미가 있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라문에 철학에 보면 어떤 많은 사고와 생각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고들이 높은 사교나 나쁜 견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사고이나 철학도 높지는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굉장히 수준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뜻은 아무 별 뜻이 없지만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크게 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바라문의 성전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 아프도록 어떠한 명사가 어떠하라든가 어떠한 논리라든가 인명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부분들이 우리가 인명의 논리의 사고방식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크게 우리가 놀랄 정도의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학자 도이세는 도이세는 많지만은 이 바라문에서 많은 것은 많지만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봤을 때 바라문의 견해라든가 바라문의 철학이라든가 바라문의 사고 사고들 그 모든 것들을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을 전부다 요점을 이렇게 간추려 보면은 어떠한 큰 뜻이 있거나 그에서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것은 추려보면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많지만은 본 뜻은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뜻으로 말하는 그 분이 말씀한 것은 그 뜻을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30분 잠깐 쉬었다가 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마 문학은 문학에서 철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부다 제사의식에 대한 의식에 관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윤회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경전에서는 바라보는 경전에서는 바라보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우파니샤드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가 오기 이전, 중간에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주 사고를 기피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말하는 삼사라고 하고 윤회라는 그러한 윤회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했을 때 우리가 삼사라고 하고 윤회라고 하면서 윤회와 열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법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와 이름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브라만 시대나 베다 시대에 처음 봤을 때와 지금 윤회라고 처음 언어를 사용했던 것은 우리 불교처럼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윤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만 마찬가지로 리그 베다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내생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생을 생각한다면 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조상들이 하늘의 신들의 나라에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의 조상이 있는 그 나라로 나라에서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서 거기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모든 것이 원만한 곳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것만 상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태어나는 태어나는 것과 뿐만 아니라 모든 이것저것으로 다 태어난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점점 윤회라는 단어가 오면서부터 내 생에 한 번만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 그 태어남이 우리가 끝없이 태어나고 태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믿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사라고 하거나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렇게 흐름이 상속함이 끊어짐이 없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후에 우파니샤드의 철학이 올 때까지 인도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윤회가 그 이전에는 윤회가 있다는 것은 서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가 나오면서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은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계속 계속 온다라고 있을 것이다. 끊어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회라는 그러한 견해가 온 이후로 인도의 종교에 있는 견해 그 이후에 오는 종교들의 그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견해든지 철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윤회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윤회가 단 한 번도 끊임이 없이 그렇게 오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분석해봐야 되고 고찰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경전에서 윤회라는 것을 윤회가 무엇이지? 이것을 완전히 고찰해서 아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그 견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윤회라는 것이 아주 넓고 심오한 그러한 견해가 언제 왔는지 진실로 그러한 견해가 언제쯤에 이렇게 우리가 형성이 되었는지 널리 알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서는 학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어떠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그베다가 형성된 이후에 신들에게 찬양을 하고 제사를 올리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생 중에서 가장 용점이라든가 정수라는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베다가 널리 승행했을 때 윤회에 대한 견해라든가 윤회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그 시대 때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리그베다가 널리 알려진 이후로요. 만약에 했을 때 윤회가 삼사라는 그런 단역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그냥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이지 어떠한 깊은 견해와 넓은 견해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은 결정해서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우파니샤드가 왔을 때 우파니샤드에서는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파니샤드가 널리 승행했을 때 비로소 비로소는 아닙니다. 우파니샤드가 형성되었을 때 윤회에 대한 윤회이라는 견해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것이 윤회의 견해가 완전히 원만이 다 갖추어져서 모든 생각들이 다 갖추어져서 완전히 아주 넓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윤회이 아닌데 비로소 됐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윤회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바라문 시대 때 새로이 형성, 새로이 그렇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우파니샤드 때 새로 되었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시대 때 윤회의 견해가 아주 깊고 넓고 그렇게 깊고 넓은 견해가 그 시대에는 이미 그러한 견해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로이 형성되었다면 그렇게 완전히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문 시대 때 그것이 새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바라문 시대에 됐을 때 그때 윤회이라는 생각이라든가 그 견해는 그때 처음 시작이 되었고 우파니샤드의 견해가 그때는 완전히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라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그때는 바라문들의 문법이 아닌 다른 베다의 그러한 문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문이 아닌 베다의 그러한 문학들이 산스쿨트로 아리아나카라고 합니다. 그 티베드로는 낙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뜻들은 뜻들을 말하자면 아주 높은 계급이나 아니면 왕족의 그러한 계급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쓴 이유는 전부 다 밀기 안에 보면 전부 다 희생의식이 굉장히 넓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오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의식들을 굉장히 할 수 있는 그 의식들을 기록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의식들에 대한 생각, 뜻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원만히 잘 갖추어지도록 해서 그것들을 지었습니다. 보란다면 그 숲속에 가서 그러한 의식들을 그렇게 넓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 그 숲에 들어서 그의 견해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낙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 바라문의 경절은 그 중점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 집 안에서 어떠한 제사의식이나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낙이라는 그러한 낙이라는 그런 것은 그 산, 그 숲속으로 갔거나 그 숲속에 가서 어떠한 수행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낙이라는 그러한 경은 그 바라문경절의 새로운 유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낙이라는 것은 그 TV 변에서 보낸다면 어떠한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파니샤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파니샤드가 처음 왔던 옹권원진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제사의식이라든가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그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전부 다 제사장들에게 모두 다 힘을 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그러한 고난들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바라문들이 그 모든 것들에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컸습니다. 그렇게 힘을 어떻게 말했을 때 자기들의 그러한 견해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그 얘기들을 그 말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베다의 종교들은 그러한 어떠한 요점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리그베다 때 있었던 그러한 신들에게 공략을 올리고 의식을 하면서부터 자기 안 내면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러한 시대는 안으로 공략은 없어지고 밖의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왕이라든가 아니면 신하라든가 그러한 군인들 그렇게 군인들이나 그 안에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문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러한 뜻없는 많은 의식들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그렇게 하거나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의식들을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많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 뜻으로서는 그것이 이익이 있는지 이익이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밖으로의 생각들은 남들이 보면 계속해서 그러한 의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면서 그렇다면 우리 일생의 이생의 요점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 그러면서 인명학 같은 생각이라든가 철학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논리와 철학적으로 되어 갔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 아만이 있는 사람이나 그 의식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점점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나 내가 어떤 생각했던 행위들이 그러한 의미가 없고 별 의미 없는 그러한 생각 행위들이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머리를 씻어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그 바라문의 어떤 바라문들은 왕족들 말하자면 왕족들과 함께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견해라는 철학을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생각하는 새로운 것들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새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면서부터 비로소 그때부터 논리학이라든가 철학들이 널리 성행하게 된 성행하게 된 시초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 그때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논리라든가 철학이라고 이렇게 겹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그 철학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의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는 함으로 인해서 그 철학의 씨앗이라든가 논리학의 올 수 있는 가장 조건의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을 하면서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진실로 누구인가 우리가 나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그렇게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본질을 찾기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나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의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철학이라든가 논리하게는 먼저 의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후에 비로소 그러한 뜻을 찾기 위해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바라문들이 매일 의식 행위를 하고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오직 그런 것들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족 왕족 신하들이 진짜로 그것이 있을까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이익할 것인가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철학이라든가 논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볼 때 그때 제사의식을 하던 그러한 제사장들은 철학이라든가 논리를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학을 알지 못 알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베다에서 말하는 그러한 근본들과 그 근본들과 의식을 하는 것들은 하는 사람은 누가 아는 것인가 그 바라문들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의식의 의식을 행하는 작법들만 한다. 그 뜻을 근본 뜻을 정말로 아는 사람 누구인가 찾아보니 그 사람은 왕족들 크샤트리아 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니샤들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크샤트리아 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많이 있습니다. 왕과 신하와 군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많은 왕 중에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위디아라는 지역에 있는데 잔악가 왕입니다. 잔악가 왕이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왕이 왕을 위시로 해서 그러한 견해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영향을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때 왕은 철학이나 논리학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논리로서 서로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그러한 철학적 철학적 철학이 성행하게 된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후에 어떠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견해와 궁극의 목적을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우리가 말하는 수론파라든가 수론파라든가 육대 철학의 그런 육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불교의 종교와 자인학의 종교들이 왔습니다. 그것들을 처음으로 이끌은 사람들은 모두 다 왕족이라고 왕족입니다. 그 바라문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이끌어온 사람들은 왕족입니다. 그 바라문은 오로지 의식 행사나 의식을 작법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거나 종교에 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바라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종교에 있는 종교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본질이라든가 본뜻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샤트리아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파니샤드가 언제 왔는가 우파니샤드가 온 층이 되는 기원전 기원전 천년부터 서기 한 천년 사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 우파니샤드는 한 몇 년 동안 준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이렇게 오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후에 우파니샤드의 경의라 우파니샤드의 문학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것을 전부 다 모아온다 그것을 다 모아서 본다면 한 200권 이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후에 온 우파니샤드의 그러한 경전들은 이 세계의 그러한 본질을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의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파니샤드의 몇 개는 아주 오래 후회 후회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파니샤드는 우파니샤드 이름을 어떤 것은 우파니샤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파니샤드가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그런 언제 두었는지 앞뒤를 이렇게 한다면 언제 두었는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우파니샤드는 우파니샤드의 경전은 고대에서부터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 있던 책들은 13가지 라고 하기도 하고 12가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갖추어진 고대 오래된 우파니샤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한 200번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제나 주제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파니샤드의 주제는 우파니샤드는 아주 고대 이전의 철학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철학을 알려고 하면 우파니샤드를 봐야 합니다. 우파니샤드를 보려면 그것들이 견해들이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지 경전 하나로 완전히 되어 있거나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뜻들도 다 이리저리 헛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과 어떤 설명서들이 다 완전히 갖춰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사람들이 생각들을 넣고 넣고 해서 그렇게 다 따로따로 헛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라고 티베드로는 얘기를 하지만 인도어말로 우파니샤드입니다. 우파니샤드는 우파와 니샤드 이렇게 세 개로 세 단어가 조합이 돼서 우파니샤드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가까이 또는 옆에 가까이 또는 옆에 이런 뜻입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우파니샤드라는 우파니샤드의 세 가지는 머물거나 앉아있다는 그러한 뜻이라 말합니다. 그치만 일부 인도 학자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말을 드린다면 유럽의 학자들의 말하는 게 거의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사르라는 것이 마지막에 샤드라는 그 말을 지금 사단은 억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샤드에 의해서 머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서성과 제자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가까이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떤 우리가 가르침을 내릴 때 이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내릴 때 다른 사람한테 몰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옆에 앉는다 아니면 가까이 있는다 이런 뜻으로 이런 뜻에 의해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파니샤드는 전부다 비밀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가르침을 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상황들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파니샤드에 보면 스승님과 제자 사이에 가까이 있지 않다면 그러한 가르침을 내지 않는다. 굳이 가르침의 비결을 내리지 않는다. 비결의 가르침을 내릴 사람 받을 사람이 있어도 낫지 않고 교율을 받지 않아도 많지 않냐고 제자가 있더라도 제자가 그 말을 믿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특별한 제자가 아님 듣지 않는다면 가르침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파니샤드의 경전들은 다른 이름으로는 라하세야라고 합니다. 라하세야라는 아주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야 아디사 구야 아디사 이랍니다. 그거는 비밀의 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라만 구하 라는 건데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 우파니샤드는 이름이 이런 뜻은 하나인데 많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비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하게 숨기는 뜻입니다. 그때 스승님들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우파니샤드의 비견의 가르침을 내릴 때 다른 사람한테 알지 못하고 비밀하게 그것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설악의 견해 깊은 견해는 아무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특별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니샤드의 주요 요점은 전부 다 철학적입니다. 철학적 중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인 것은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분석을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뜻이라든가 본성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사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인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나눈 것은 하나는 세계 자연의 철학 이고 또 하나는 사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자연 철학입니다. 세계의 자연 철학은 우파니샤드, 모든 우파니샤드의 아주 주요 요점입니다. 우파니샤드의 안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들과 존재하는 것과 신 사이에 신이라 해봤자 범천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본질과 하늘 사이에는 만물을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사람과 신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천이라면 제석천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여기서 범천은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창바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범천이 신이나 사람과 같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천은 본질이나 본성과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성과 본질이 어디서 왔냐 하면 온 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완다. 본질이기 때문에 범천과 모든 것들은 그러한 만물을 발산하고 용해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범천이다. 아니면 범천에 의해서 오게 되었다. 본성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본성이라는 그 근원에서 오게 되었다. 모든 것은 그 근원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고 그러니까 오근에 의해서 오는 모든 것들을 오는 그러한 세간에 오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은 한 군데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원을 그 온 근원을 자기들이 창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근원 자체를 그렇게 그 근원을 어떠한 평화의 형상이라든가 어떤 신들도 어떠한 형상 신의 형상처럼 형상이나 사람으로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본질이나 본성으로서 본성을 가지고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세간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했지만 모든 법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다 흡수된다. 오는 것도 그 근원에서 처음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가는 것도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할 때 아주 크게 생각을 아주 높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이 세간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간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빅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그러한 철학은 그보다 더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 오기 이전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서 아주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은 굉장히 견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반은 어떠한 조그만한 먼지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화로운 어떠한 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로 명료한 아주 명료한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형상은 그러면 본질은 완주 편안함 본질이 그대로이고 형상은 어차피 빛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 본성은 우리가 본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창바의 본성은 또 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이 세간에 있는 모든 물질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다 널리 두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했을 때 입으로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나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보면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창바다 나의 본성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창바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바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찾는다면 나의 본질을 찾는다면 바로 마지막에 얻는 것은 본성을 얻는 것이다 본성은 바로 창바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창바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미소했습니다. 작은 걸로 말하면 너무너무 아주 아주 미세하고 크다고 한다면 이 세간을 다듬는다 했습니다. 아주 적은 것으로 만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것도 그것이 창바 이고 크다고 말하면 이 세상을 다듬는 이 허공 자체가 다 창바라 범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학자는 한 18세기나 19세기 있습니다. 인도 일본 에서 일본의 산스크리트를 처음 연구한 사람 중에 있는데 도쿄대학에서 있었던 학자인 것 같습니다. 인도의 역사를 처음 연구하고 산스크리트를 처음 연구한 학자입니다. 타카쿠스 준지로 타카쿠스 준지로 타카쿠스 준지로 는 지금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세간의 본질이나 세간을 바라보는 자연 철학은 존재 방식과 출연 방식을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씁니다. 먼저 사물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존재 방식은 그때 사람들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본이 무엇인지 원류가 어디신지 그것을 다 알아봐야 그것을 찾아야 한다. 모든 법들이 온 그 근원이 어디신지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고 연구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찾을 때는 밖으로 가서 그것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볼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는 것은 아트만부터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말하는 아트만인데 아트만은 나합니다. 나를 밖을 보지 않냐고 안으로 봐서 자기 자신 안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처음으로 봤을 때 나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어딨냐 기둥이 무엇이냐 항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끝없을 것입니다. 물질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본다면 각자 자기 자신을 안으로 봐서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 이것을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나는 내가 무엇인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우파니샤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파니샤드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아트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파니샤드에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도 어떠한 것을 보려면 설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파니샤드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그 아트만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고찰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점점점 나의 본질을 분석하고 고찰해본다면 그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의 권한을 이렇게 고찰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권한을 찾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만이라든가 나라든가 자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들을 나라고 가지는 상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도들의 견해는 나라를 가지는 상견의 견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가지는 믿다라고 가지는 그러한 견해다 그것이 그것이다 그대로 두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나라는 것이다 나라고 가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그들이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 그 철학들이 나라고 하는 그것들을 찾다 찾다 보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나가 있는지 그러한 자연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이 올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살펴야 합니다. 그 외도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존재의 방식입니다. 어떤 출연의 방식으로 보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출연 나타난다는 것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몸에서 어떠한 느낌이 있는 그러한 것들 오근 이나 근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과 밖으로 보이는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오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왔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이 오고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출연을 생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파니샤드는 말하는 출연의 방식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나타나는 모든 것은 어떻게 온 것인가 우파니샤드에서 말한 그 말입니다. 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모두가 아까 말한 범천 창바라고 한 건 범천입니다. 범천은 본성에서 왔다. 범천과 그 본성들은 그냥 마음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과 같다 이렇게 씁니다. 범천은 모든 것에 다 들어오는 마음과 같다 이렇게 씁니다. 처음 온 것은 큰 마음에서 왔고 큰 마음이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것과 그 환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은 나타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온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 이 마음은 본성이면서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권한이 바로 마음이다. 그것이 마음이 바로 창바다. 처음부터 말했듯이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바 자체가 모든 것을 명료하게 아는 본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어떠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화학자들은 빅뱅이라고 이렇게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이라는 것이 무의허공이 오기 이전에 무의허공을 얘기하면서 아주 원자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깊이 깊이 하다 보면 아주 나눌 수 없는 아주 격미반의 어떠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도 말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료하게 아는 인식함 입니다. 명료 범천의 본질은 본질은 하나이지만 측면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범천은 자연적인 측면이 있고 본질의 측면이 있고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질의 측면은 진짜로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측면은 진짜로 있는 건 아니고 나타나는 것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나타남 이라는 이라는 것은 물과 물결과 같습니다. 물과 물결은 본질은 같지만 어떤 측면이 틀립니다. 나타나는 모든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본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서로 본질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파니사대에서도 그래서 모든 것은 범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할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온 것은 어떠한 본질에서 나왔고 모든 본질은 범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파니사대에서 말하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범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열애장 얘기나 열애장을 인정하거나 어떠한 자공을 얘기한 얘기가 비슷하다고 볼 수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범천이 변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창바가 그렇게 전부 변화시켜서 나왔고 창바가 모든 것을 주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자 각자가 자기 자아성은 따로따로 각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그것이 되어온 것은 창 범천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범천과 그러한 모든 법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든 각자 각자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자아성과 어떠한 특징들은 각자 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나타나는 것과 그것을 가지는 그러한 본질이 각자 각자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창바란 범천이라는 그 본질과 그 일체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이것이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 범천 우파니샤드는 수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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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왓다 라는 그러한 세타 수왓다 라는 그런 파니샤드 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범천은 무시 이래로 있었습니다. 범천이 무시 이래로 있었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두 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브라우마는 무지와 무지하지 않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지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지함으로 움직임에 인해서 우리가 이 세관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서 말하는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애장 인과 자공 에서 말하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본성은 밝혀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객진으로 어떤 것이 덮여 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본성은 무엇이 장애로 덮여 있다 장애된 것에 덮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 이유는 어떠한 인 하나에 인 하나에서 인해서 모든 것이 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 하나 그러니까 근원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본성이라는 근원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견해 철학적으로 말하려면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에서 왔다 이렇게 왔다라는 그러한 설명하지 어려운 것을 무지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아주 제일 중점적으로 말한다면 이 세간의 자연철학과 자연철학을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은 사물이 어떻게 왔는지 대한 견해는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휴식이고 모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의 아주 고대이긴 하지만 고대의 인도 사람들의 굉장히 사고하는 견해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견해라든가 철학이 굉장히 높은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견해와 철학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후에 오는 불교조차도 그와 비슷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사고 철학들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후에 온 우리 불교도 그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때의 인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그렇게 높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으로 인해서 높은 철학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불법이 굉장히 성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부처님처럼 부처님과 같은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신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많은 것들을 체득을 하고 큰 지혜를 가지고 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의 철학들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철학이나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당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전부 사람들에게 법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도 사람들이 그만큼 그렇게 깊은 철학 철학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기 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견해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주 낮은 그러한 낮은 견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부처님께서 세계를 만지는 주지자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거짓말이나 한다 이러면서 돌을 던질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굉장히 지혜롭고 철학 자체가 기본 자체가 굉장히 경고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셔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다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굉장히 성행하고 널리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사람들이 철학이나 사고들 자체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명약을 알아야 알아야 할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이 세관에 오셨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부처님의 그러한 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우파니샤드 발전할 발전할 것이지 제자도 없었습니다. 부처님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가 있었고 모든 방편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철학이 높고 사고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 부처님을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뿐만 보더라도 부처님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인도에서 철학이 높고 사고가 높은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처님이 그 사람들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공경하게 오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라문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많은 종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도 지식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나 부나 모든 것들에 완전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었습니다. 믿은 이유는 부처님은 다른 사람과 정말 다르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실질적인 상황하고 같다. 모든 실제 상황에서 굉장히 이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규일하고 공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규일하고 공경한 것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외도다. 이렇게 말하면 외도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외도의 철학이라든가 순세파라든지 어떠한파라도 그 사람들도 굉장히 학식이 높고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좀 무지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쩌면 정말 우리가 보는 대성의 보살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견해라든가 굉장히 높고 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그 견해들이 부처님의 불교 견해가 그 이후에 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인도의 고대의 그러한 견해나 철학이라든 그러한 철학을 성행한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외도의 견해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 의미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큰 허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끊게 만듭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외도의 견해라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하고 좀 사고해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이해하고 안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불교의 견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부처님의 불교의 근원이라든가 기본을 넓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견해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냥 했던 말 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왔다면 어떠한 기본이나 건강이나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기억하는 것도 귀찮은 사람이 그냥 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안다고 하면 인도의 그러한 견해라든가 외도의 철학들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은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휴식을 하고 모레 계속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 이제 이러한 외도의 견해들이 다 끝나고 나면 불교에 어떻게 되었는지 불교가 어떻게 그렇게 널리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주일간 거의 베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주자님은 언제 밀교를 말할 것인가 계속해서 외도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내 생각에는 불교와 밀교를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빨리 말을 해야지 내가 밀교에 대한 뜻을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한 제가 말한다면 언제든 뭐를 말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은 말할 수도 있고 두 달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것은 끝이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말한 주제가 불교의 밀교이기 때문에 불교의 밀교를 말할 수 이전에 먼저 부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서 좀 급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